자, 사치성 재산 몇 배로 중과한다? 표준세율의 4배.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그리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개정됐으므로 반드시 정리하자. 자, 그 다음 111쪽. 자, 이번에는 과밀 억제권. 과밀 억제권 안에서 부동산 취득은 중과하겠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수도권. 수도권이 몇 군데예요? 세 군데. 서울, 경기, 인천까지. 그래서 과밀 억제권은 인구가 과밀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을 억제한다. 수도권은. 그래서 과밀을,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데 수도권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로 중과한다. 그래서 사치성의 절반이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은 몇 배로 중과한다? 두 배. 제목만 알면 돼요. 항상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다. 4%. 자, 그래서 111쪽. 꼭대기. 과밀 억제권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 지점은 안 돼요. 분사무소도 안 된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과밀 억제권에서. 공장 신증서를 하면 인구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서를 하거나. 본점, 주사무소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몇 배? 두 배. 뭐의 두 배?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 박스. 그래서 두 배는 몇 프로다? 4%. 그래서 4%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시했나요? 사치의 절반.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니까. 2인은 4. 4%.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4%. 배로 물어볼 때는 2배. 분수로 물어볼 때는 100분의 200. 1번 나와있네. 과밀 억제권에서 법인이 본점, 지점하면 안 돼요. 주사무소. 본점과 주사무소의 다른 점은 뭐예요?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된사무소, 주사무소.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 억제권에서 어떻게 할 때? 신축, 중축 할 때만 중과합니다. 짓거나 늘렸을 때 신축, 중축 하면 부동산을 중과하겠다. 신축, 중축. 짓거나 늘리면. 그래서 이 중과세는 제목 보고 암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밀 억제권 안에서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하면 틀려요.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하겠다. 또는 공장 신증서를 할 때는 똑같이 2배로 중과하겠다. 제목만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자, 117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117쪽. 취득세 세율 적용 방법이다. 자, 1번.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다.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됐죠. 왜 5년이다. 제척기간이 5년이잖아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일반 물건이 뭐다? 중과 물건이 됐을 때는 해당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추징한다. 자, 처음에 무슨 세율로 과세했나요? 표준세율. 이게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물건이 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했죠? 표준세율로 100만 원 납부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중과 물건이 되니까 실질이 중과 물건이죠? 중과세 해야죠.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해로. 5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추가 징수한다. 추징. 얼마를 추징할까요? 500만 원에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고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요. 이거를 공제하고 얼마만 추징한다? 400만 원만. 그래서 박스만 알면 돼. 3번의 박스. 토지 건축물이 뭐다? 자, 토지. 5년 이내에 중축, 개수등을 했잖아요. 중과세를 추징한다.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는 거야. 5년이 지나면 뭐다? 5년이 지나면 건축물만. 자, 이렇게 해서 5년 이내는 뭐다?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죠? 재척기간에 들어있으므로 둘 다 추징해. 5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중과됐을 때는 땅은 과세를 못해요. 재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만 과세한다? 증가되는 건축물만. 그러다 박스만 한 5년 이내에 중축, 개수등으로 인해서 중과물거리 되면 추징한다. 5년 이내, 재척기간에 안에 들어있죠? 둘 다 추징한다. 5년이 경과해서 중축등이 됐을 때는 토지는 과세를 못해요.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지나서 증축했었기 때문에 증가되는 건축물만.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하고 5년이 지나면 증가되는 거다. 건축물만.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118쪽. 6번만 알면 돼요. 같은 취등물거래돼요. 6번.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 중 높은 세율. 낮은 세율하면 안 돼요. 이거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중복됐잖아. 중복됐을 때는 항상 세금은 높은 세율로 추가징수한다. 높은 세율. 낮은 세율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과, 추징하는 것도 배웠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 납세 절차로 돌아갑니다. 8절 부가징수. 부가징수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1번.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간다? 소재지.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래도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특광도. 자, 납세지. 1번만 알면 돼요. 부동산은 물건 어디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광도. 자, 넘어가자고요. 자, 10번. 거기 10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행정구역 등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뭐다? 물건,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10번.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있다. 자,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있는 거야. 걸쳐. 그래서 취득세가 천만 원이야. 걸쳐있다고요. 그럼 취득세는 한방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경기도와 서울로 나누어야 됩니다. 안분. 그래도 항상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이다?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적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과로 3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걸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시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이렇게 소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그리고 옆에 뭐가 나왔다? 시가표준액 별로 나눈다. 즉, 경기도 서울로 나눈다. 그래서 안분할 때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안분. 이렇게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납세 절차. 자,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칙은 신고납부 며칠? 60일.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2번. 2번은 뭐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거예요. 즉, 허가받고 토지를 사란 뜻이죠. 근데 어떻게 구입했어요? 허가받기 전에 전자가 들어갔어요. 전자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60일을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등으로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월 20일이야. 취득일이. 근데 허가는 한 달 뒤에 떨어졌어요. 허가는 2월 20일. 그럼 뭔 뜻이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전의 잔금 지급인 무효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요. 그래서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부터 60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부터 60일. 그래서 2번 지문은 두 번째 줄 허가를 받기 전 전자가 들어갈 때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무효.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자, 상속. 자, 상속은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시간을 줘야 되죠? 6개월. 그리고 과로 조심해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그리고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 시험은 말일을 빼고 출제해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전부 법정신고기야는 며칠 60일 그럼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상속만 6개월 9개월 상속 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그럼 이게 뭐다? 이거잖아요. 일반 재산을 취득해서 나중에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 추가 증수 해야죠? 그럼 우리는 추가로 신고 납부 해야 돼. 추가로 그래서 그거예요. 밑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이 됐을 때는 중과세상이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중요한 하나가 121쪽 꼭대기 가산세 제외. 가산세는 왜 만든 거예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거죠? 자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 실질이 근데 이것도 과세하면 이중괴사죠? 이중과세 이미 납부한 거를 뺍니다. 100만원 100만원 빼고 60일 이내에 얼마를 신고 납부한다? 400만원 그래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한다.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거죠? 공제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취득세가 100만원이야. 100만원인데 61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20만원 있어.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나 했어요? 120. 그래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오리지널 취득세만 공제한다. 가산세 제외 120을 공제하면 385로 추진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오른쪽 꼭대기 박스 추가신고 납부 세액은 중과세율을 곱해서 전체 세금을 구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기납부한 세금 100만원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121쪽 하단을 좀 보자고요. 넘기지 마시고 똑같아요. 원리는 2번 비과세 감면받은 후 부가대상이 됐다. 비과세 받았어. 법대로 뭐다? 그 물건을 사용하네. 추징을 합니다. 감면받은 감면받음을 추징대상일 때는 원리가 똑같다. 61 엔드 신고납부 중요한 거는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제외 122쪽 가산세 제외 양과로 3번 위일부터 이까지 신고납부 기한일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대기점 변경사항을 중요 포인트는 등기야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자 원뜻이에요. 취득세는 61일에 세금을 내는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세금 내는 기간 60일 전에 뭐를 합니까? 등기 불안하니까 60일 전에 등기 등록 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이 지문은 60일을 쓰면 안 돼요. 3번 등기 등록 하려는 경우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하라? 접수하는 날까지 60일에 속지 말자 그 얘기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 기간은 네 가지로 축소가 되네요. 일반적인 인거는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그리고 추징 사유가 있을 때도 60일 가산세 제외 그래서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 하려는 경우는 60일을 안 쓰고 접수하는 날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를 하면 끝나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세가 붙는다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전환된다? 보통 징수 그 얘기입니다. 밑에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나와있죠? 부족하게 신고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로 바뀌죠? 징수? 보통 징수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뒤에 지문은 뭐가 된다? 보통 징수 자 그 다음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연습한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 올해부터 이게 다 법이 바뀐 거예요 지연 그래서 이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1번 무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나? 20 무신고 납부 세계 2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20 자 그 다음 2번 사기부정 사기부정이 늘어나고 무조건 40 자 반과로 2번 과소는 몇 프로? 10%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하면 박스 40만 몇 줄 그어요 2번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을 묶어서 뭐라고 묶어서 뭐라 그래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유를 기억해야 돼요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과소는 10 자 그 다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뭘로 바뀌었다 지연 즉 납부를 연체했잖아 지연 가산세라고 해요 지방세도 자 3번을 수정해 주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작년 연말까지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강의했잖아요 올해부터는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진다 일별 1일 0.025% 10만원당 25 무한대가 되면 안되죠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10만원당 25 그래서 이 경우 2번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체납된 세금이 천만원이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무한대가 되면 안되죠 750가지만 75 자 그럼 일별 계산한다 그럼 박스에 나왔네 124쪽 꼭대기 일별 납부기한이 다음날부터 안내면 계속 붙어가는 거야 0.025% 10만원당 10만원당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는 두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률적으로 붙어요 10,20,40 이거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원당 25 0.025% 그럼 0.025% 연이올로 따지면 365 9%가 넘어가는 거야 엄청 많이 걷어가는 거죠 연으로 따지면 9%가 넘어가는 거예요 0.025% 단 한도는 75% 숫자 적용할 때는 25 더하기 75는 100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무겁게 매기는 뭐가 있다 중가산세 중이 붙었어요 중 지금까지는 일반 가산세를 했다고요 그래서 납세 문제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뭐한 거야 신고를 난이하고 매각했을 때 매각했을 때는 중가산세를 붙이겠다 구분이 없어 일률적으로 산출세에게 몇 프로다 80% 숫자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야 80% 100분의 80 그럼 가산세 중 그럼 징수 방법은 항상 보통 징수 취득세가 천만원이다 신고를 안하고 매각하면 80%가 늘어나 800만원 그럼 180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 징수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신고를 안하고 팔았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하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세금을 80%를 늘린다 이 80%를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중가산세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자 갑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안하고 매도합니다 그 다음 의리 취득해서 역시 등기를 안하고 병에게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나중에 등기했다 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러나 걸리면 취득세는 뭐다 80% 세금폭탄을 외계해버려요 왜 80%예요 미등기 전매했다는 얘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럼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썼잖아 한 번 쓸 때마다 사기부정은 40%씩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 썼으니까 숫자가 80이에요 80 시험은 50 90 하면 틀려요 80 숫자 갖고 출제한다고요 80 보통 징수 자 그 다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뭔 뜻이에요 등기가 가능한 거를 등기를 안하고 팔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거니까 미등기 전매를 안 쓴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2번 간주취득이잖아 2번에 변화나 딱 붙이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간주취득이죠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프로만 그래서 이것도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 에서는 지목 변경 미출거 그래서 이 간주취득은 이미 취득세를 옛날에 신고납부한 거예요 신고납부하고 팔았다 이거지 지목 변경 땅 살 때 취득세 납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신고한 것이므로 지목 변경 등은 등기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을 안 한다 적용을 안 한다 자 그 다음 5번 법인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왜 보존해야 되나요 그래야 실거래가액을 믿어주죠 그래서 박스의 1번 법인은 절대 개인은 하면 안 돼요 법인은 취득당시 가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갖춰라 안 갖추면 세금을 늘리겠다 몇 프로 10% 100분의 10 10 숫자 법인 열받아요 10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요 면세점 면세점이 뭐다 취득세를 면세점은 취득세를 즉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다 기준점 얼마이야 50만원 이하 중요한 것은 앞이에요 취득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취득 가액 즉 취득가액이 뭐예요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 50만원 이하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불이죠 어떻게 분할 취득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분할 취득하는 거야 분할 이렇게 나눠서 1월달에 50만원 계약서 써 세금 없어 3월달에 계속 50만원 써 없잖아 계속 없으니까 분할 취득 기간을 합쳐 원래 두 건이잖아 합쳐서 이게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두 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그래서 100만원 과세하겠다 그래서 포인트는 1년 이내에요 1년 이내 두 번 1년 이내 전후 취득에 관한 그래서 1년 이내 전후 이거를 여러 건이지만 한 건 또는 일구로 보아 50만원을 판단한다 그럼 이거는 1년 이내 들어가니까 두 건이지만 한 건 더하면 100만원 과세하겠다 이거지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취득세의 부가세는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면세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취득 가액 50만원이야 취득 세액 하면 안 돼요 꼼수부려 분할 분할 취득 하니까 여러 건을 취득 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한 건 일구로 보아 50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쉴다 하죠 아멘